목돈으로 챙겨가는 분들이 뭐 사업 뭐 조그맣게 장사 뭐 이런 거 하다가 실패할 확률도 있지만 잘 돼서 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목돈 활용하는 방법도 없어요 말씀하신 게 일리도 있거든요 틀린 말은 아닌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실제로 살아면서 느끼는 게 내가 40대 때하고 50대 때하고 다르거든요 그런데 70이 넘어가시면 대부분 제가 상담을 드려보니까 판단 능력이 떨어져요. 기억력도 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기억력이 떨어지고 판단력 떨어지면 그 목돈 관리가 될까요 실패할 확률이 높을까요 우선 그 위험성이 크고요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목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사람이 껴요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연금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연금은 내가 뭔가 실수를 해도 그달치 연금만 날아갑니다 그리고 매달 꾸준히 월급처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금이 낮다라고 하는 거고 제가 사례 하나를 말씀드려볼까요 실제로 상담했던 사례인데요 제가 작년쯤에 저한테 재무상담을 의뢰하신 분이 있는데 젊어서 너무너무 건강해서 운동도 많이 하시고 진짜 왕성하셨어요 부부가 맞벌이에서 강남에 아파트 있고 중산층 정도 수준으로 사시면서 뭐 돈 있고 목돈 있으면 되겠지 하고 항상 통장에 몇 억 있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은퇴하고 60이 은퇴하고 70이 됐을 때 문제가 터집니다 왜 돈이 떨어졌어요? 그렇죠? 우선 첫 번째 사람이요 씀씀이를 늘리는 건 금방인데요 씀씀이 줄이는 거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돈 쓰던 가닥이 있으니까 줄이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아니 정신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고 보니까 통장에 잔고 없더래요 그 많던 잔고가 몇 년에 없어졌고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쓰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문제가 생긴 게 70이 딱 넘으시면서부터 건강에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활동이 왕성하시다 보니까 허리에 문제가 와서 허리 수술하는데 한 700만 원 쓰셨고요 허리 수술 끝나고 나니까 어깨 수술하는데 또 몇백만 원 쓰셨는데 이제 또 무릎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인공관절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의뢰가 온 이유가 지금이라도 나도 남들처럼 연금이나 이런 거 아플 때 병원비 나온 보험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의뢰가 왔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가 해드릴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너무 늦었죠 솔직히 왜 우리가 늦었다고 느꼈을 때 시작하면 된다고 하잖아요 그때가 시작이라고 하는데 제가 단원컨대 노후 준비는 늦었다고 느끼면 진짜 늦은 겁니다